그럼 뭔데 이거야? 고기야 이거 보면 머리 나 소고기. 와. 수육이네? 아, 맛있는 거 했네. 고기를 맛있어. 먹어봐도 맛있다. 어. 이거 너무 끔다 된장에. 지금 된장? 누가 사위를 저렇게 먹여? 맵기를. 맛있네? 맛있나? 응. 부드럽지? 고기 중에 제일 좋은 고기다. 어? 고기 중에 제일 좋은 고기라. 이거는 사위라 좋은 음식을 먹이는 게 아니라. 미꾼이. 우리 소가 건강하라고 아버지 말라고 먹이는 것 같이. 고양이. 소 낙지 먹이듯이. 진짜 고기 반찬. 아니 아침에는 아까. 먹을 자격이 있어. 관리를 해야 돼. 저거 다 먹었어. 진짜로? 진짜 고기 잘 짜시네. 어? 오늘 고기 진짜 잘 먹네. 저 고기 맛있지 않아요? 요새 고기를 안 먹었나? 아침 잘 먹노? 고기를 못 먹으시면서. 박을 넣어. 각 씨가 말라 안 들어서 고기를 안 먹네. 각 씨가 고기를 안 먹네. 맛있게 먹기 좋네. 맛있게 먹기 좋네. 맛있게 먹기 좋네. 맛있게 먹기 좋네. 살 맛도 모르고. 더 몰랐고. 또. 진짜 많이 먹네 오늘. 더 줄까? 이거만 했다니까? 더 서러 줄까? 더 많이 먹어라. 고기는 얼마든지 있다. 많이 사다 놨는가 돼야. 아 이 서버 온다고 내가 많이 샀다. 야 처갓집에 고기가 저렇게 얼마든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고기 가지러 왜 밖에 나가요 근데? 뭐예요? 고기요. 뭐지? 이게 고기야? 이게 고기야? 뭔데 이게? 이거 봄 뭐냐? 뭐야? 설마. 어? 신발 어디? 봄 뭐냐? 신발이가. 아 신발 어디가? 소도 신발이 있나? 이거 소. 여기 아이가 이거. 예쁘다. 운솔 운솔? 나 못 먹어. 아 나. 이거 소. 여기 아이가 이거. 혓바닥. 지금 드신 게 저거예요? 네. 소들이 혓바닥을 온갖을 다 먹잖아. 힘이 쉬다 혓바닥이. 힘 나눠서 해줬다. 진짜라. 맛있다매. 쌀비만 더 먹어라. 쌀비만 더 먹어라. 좋은 걸 사다주지. 아 진짜. 이때까지는 맛있게 잘 먹네 이거. 아 이거 내 팔자야. 이게 얻은데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아 이것도 그것데이. 아 이거 속이야. 여름에 이게 보양식이다 혓바닥이.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보기만 다 한 사람 다 먹겠네 다 먹으면.